아... 산놈 산이네. 처음 만난 날? 우리? 그래서 영화를 감독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영화에서 촬영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. 네, 수고했어요. 수업 끝났어요. 언제요? 그럼. 고마워요. 몇 학번이요? 1, 4학번이요. 9? 9? 나도 똑같아. 반갑다. 난 영화학과 하현우. 영화학과 성우재. 근데 왜 한 번을 못 봤지? 사정이 있어서 오늘이 첫 수업이야. 어쨌든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. 어, 그래. 아, 나는 작가도 하고 싶고 감독도 하고 싶어. 둘 다 할 수는 없나? 우지야. 넌 나중에 커서 뭐 할 거야? 시나리오 작가? 시나리오 작가? 좋지, 시나리오 작가. 나중에 나랑 공동으로 작품도 좋겠다. 그게 나는 혼자 하는 게 좋아서. 어, 그래. 미안. 아니야. 괜찮아. 그럼 네가 작가하고 내가 감독하는 건? 그건 되겠지? 왜 대답이 없지? 야. 야. 대답 안 해? 알았어, 알았어. 그렇게 하자. 너 딱 기다려. 오래 기다렸지? 미안. 오늘 화이트데이잖아. 여러모로 친구된 기장. 응. 오! 말렸다. 아니… 노는 mobility에 대한 것 같덕해. 들어갈 수는 없나? 내가 뭐 하게 될 수 없는 것 같던데? 너무 많이 안드실izar.